함께 만들어줘 너의 꿈을 내부지 않았어 당신이 손을 잡고 자손없이 그대고 드림을 걷고 힘 좀 짓고 내가 어디 있어도 꿈속에 있어도 맨 나에겐 너뿐이야 너뿐인 생일걸 엔시티 드림이 앞서고 있는데요 여기에 3번 정도 집계된 실시간부터 점수를 합친 결과 100번째 덕수 토이스의 주인공은 엔시티 드림 축하합니다 사전에 집계된 음원과 동영상 점수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전 점수 공개해주세요 엔시티 드림이 앞서고 있는데요 여기에 3번 선수는 집계된 실시간부터 점수를 합친 결과 2월 넷째 주 덕수 토이스의 주인공은 엔시티 드림 축하합니다 오늘은 시간 메이티 7위 엔시티 드림 축하합니다 엔시티 드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견준이 형 규현이 형 감사합니다 먼저 사전에 집계된 음원 음반 점수입니다 동영상과 전문가 팬 사전투표 점수입니다 여기에 생방송 중 집계된 NC 시간 투표 점수를 합친 결과 더쇼 트위스의 주인공은 NCT DREAM 축하합니다 네 소감 들어볼게요 각각의 멤버들을 잠시 훙은 것입니다 진정적인 Liquid 리액션 진정적인 Lock 여기에 생방송을 짓게 된 실시간 투표 점수 아침 결과 더 쉬어 초이스의 주인공은 엔시티 그림 축하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엔시티 그림 라이딩 축하드립니다 성함 부탁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us game 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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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마차로 일어난 손을 넘어서 시간을 자유롭게 지고 Girl I'm at this Girl I'm at this Girl I'm at this Got it got it got it got it got it got it Hot sauce keep it deep there 날 따라 넌 twist there Hot sauce down right there 이마대로 Girl I'm at this 1, 2, 3 2, 3 두서 버린 엑스트리 안녕하세요 NCT DREAM입니다 저희 NCT DREAM이 MAT HOT SOUTS로 Show Champion 1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최종 결과 먼저 음원 판매 점수입니다 음원 판매 점수입니다 글로벌 팬특표 점수입니다 소셜미디어 점수입니다 엠넷 방송 점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생방송 문자오튜표 점수를 합산한 영광의 1위는 엠시티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소감 부탁드립니다 음원 판매 점수입니다 동영상 및 mbc 방송 시청자 위원회 점수입니다 글로벌 투표 점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생방송 문자오튜표를 합산한 최종 결과 보시죠 자 3위는 아이유씨고요 그럼 오늘의 1위는 네 이번 평일이 엠시티 드림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인기가요 차트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오늘의 최종 결과 먼저 음원 판매 점수입니다 음반 판매 점수입니다 글로벌 팬투표 점수입니다 소셜미디어 점수입니다 엠넷 방송 점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생방송 음차투표 점수를 합산한 영광의 1위는 엠넷 방송 점수입니다 엠넷 방송 점수입니다 몰 kwam 과연 추후겠지만 멤버들 colonial monopoly lord, closing my second Niezę instruments 오늘의 최종 결과 먼저 음원 판매 점수입니다 음반 판매 점수입니다 글로벌 팬특표 점수입니다 소셜미디어 점수입니다 엠넷 방송 점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생방송 문자특표 점수를 합산한 영광의 1위는 엔시티 드림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트리플 크라운이네요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오늘의 최종 결과 먼저 음원 판매 점수입니다 음반 판매 점수입니다 글로벌 팬특표 점수입니다 소셜미디어 점수입니다 엠넷 방송 점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생방송 문자특표 점수를 합산한 영광의 1위는 엠넷 방송 점수입니다 엠시티 드림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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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감 부탁드립니다 우승 paseng 선미 네, 엔시티 드림 축하드립니다. 트로피는 저희가 잘 전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만... 먼저 음원 음반 점수입니다. 동영상 및 MBC 방송 횟수 점수입니다. 사전 투표 점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생방송 투표를 합산한 최종 결과 보시죠. 3위는 정상 동기고요. 그럼 오늘의 1위는... 네, 이번 주 1위의 엔시티 드림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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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udsk institutions 축하해준 우리의 희망을 사는 것 우리의 희망을 사는 것 기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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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다행을 come together 아무 걱정하지 마 죽을 거야, can't the future 너를 만들어 다시 돕기 인기가요 차트 모든 점수를 합산한 이번 주 1위는? 과연 이번 주 1위는 누가 될까요? NCT DREAM 축하드립니다! 소상 소감 말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의 최종 결과 먼저 음원 판매 점수입니다 음반 판매 점수입니다 글로벌 팬 투표 점수입니다 소셜미디어 점수입니다 앱넷 방송 점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생방송 문자 투표 점수를 합산한 영광의 1위는 NCT DREAM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이 트로피는 NCT DREAM에게 잘 전달해드리도록 하구요 네 축하드립니다 한결음을 만듭니다 여러분들은 한결음을 만듭니다 그리고 You're the sound of the music 마음속에 소릴 들어봐 원하는 건 do it 그냥 do it Don't stop the music 왜 멈춰있어 춤추듯 돌아가 life is a party song 딱히 뭘 안해도 tick tock tick tock Life is still going on 그저 흘러가 Hey DJ play that song 다른 노래 It's like a music box 걱정은 그만해 오늘은 즐겨봐 잠시라도 Life is still going on 아무튼 늘어가 Life is still going on My life still goes on Hi Hi